가지고 있던 보험을 보다가 정립보험료라는 게 있던데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 내가 뭘 들었나 쭉 살펴보다 보면 정립보험료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되는데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 그리고 이거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 임형무 선생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립보험료. 아까 전에 이규 씨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증권을 받아보시고 한 번쯤은 다들 정립보험료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정립보험료는 내가 만기 때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나는 놓지 않았는데 들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정립보험료라는 것은 보험사마다 보험 가입 시에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 넣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간 정립보험료는 갱신때마다 너무 오르는 보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만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놓는 것이 아닌 정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보험은 보통 100세 만기로 많이들 하시죠. 만기 때 환급금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생존을 해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립보험료는 갱신형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시 보험료를 먼저 출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지시 보험을 해지하시게 된다고 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립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립보험료를 감액하시거나 없애달라고 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정립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보장보험료 3만원 정립보험료 6만 8천원 해서 학계 보험료 9만 8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정립보장 보험료는 3만원 그리고 정립보험료가 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정립보험료를 없애고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6만 8천원 이하로 보험료를 보장 업셀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